지금 받으세요 그걸 어디서 받아요 제아의 종소리를 정글이다 제아의 종소리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탱 탱 뭐가지? 바드 정글이여 럼블이여 바위이여 바드? 우리 아까 상대 리븐탑? 나는 그러는거야 어 리븐 나무 찔리네 어 깜짝이야 어 제 과거의 행정을 아는 사람인줄 알고 아주 놀랐지만 놀란 가슴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르반 샤코 피지컬 쩔던데 뭘 좀 아시는구만 샤코 피지컬 제가 좀 잘하죠 샤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븐 정글이여 바위이여 샤코 고고고 아 샤코 좋아해요? 여러분 샤코 좋아해요? 샤코 좋아요? 샤코 좋아요? 샤코 좋아요? 좋은사람 소리질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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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뒤로 안채 킨드레드 픽합니다 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악 하아아아아아아악 저 샤코 개잘해요 일단 얼마나 잘하는지 성례모사부터 보여주마 잘 들어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이 정도입니다 트위치라뇨 트위치는 이게 트위치고 그냥 해물형이에요 그냥 해물형은 이거고 그냥 해물형 이거 샤코 내가 보인다고? 트위치 쯔쯔쯔쯔쯔 다 다르다고 다 다르다고 12시 방향에 고문관 단전팀에 코사인을 더하면 하하하하 까먹었네 이건 하이버딩고 당신만이 저를 들을 수 있어요 소환사님? 짜증난 소나 거듭된 연패로 VJ특공대 찍고떡고만 보고 즐기고 라푼젤의 긴 머리보다 잘 모르겠어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 거였지?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건 샤코잖아요 다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죄송해요 하나가 됐어요 필살기가 아닐까요 이게 해물이 정글샤코 장인이심?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아리 하세요 아리 다 섞였어요 못해요 이제 해물님 승급전 실패하셨나요? 충분히 대답이 됐겠죠? 아 아 아 정글 리쉽이네 아 리쉽 힘든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어 이거 자칫하면은 엄청난 어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의 뭐 그거 뭐라 그러지? 아 모르겠다 어쨌든 매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오케이 가자 고고고 W 하나 올려주고요 우리팀에 불치 있기 때문에 인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리신 카정 오기 때문에 내가 간다 내가 카정 간다 우리가 우리팀이 레드 먼저 먹으니까 내가 레드 먹고 카정 간다 짜식 죽었어 인베 인베 뭐야 자연스럽게 숨어있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저는 못 갑니다 박스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베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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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오 이익과 화면이요 네 네 김 빼드렸어요 너야 오 뭐야 밀려났어 뭐지? 와 펍을 땄다 와 와 개금수저 대박 개쩐다 무대 나오실듯 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아 아 다리에 쥐났어 아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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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님 후회중이세요 아 아뇨 후회 아무것도 안해요 왜 후회에요 이거 박스 설치 못하면 어차피 저 망해요 그래서 박스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야 네가 알아서 잡아 짱나게 하지 말고 오케이 불안해서 한방 쳤습니다 혹시 사람일 모르잖아요 Q 하나 올리자 하자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좀 밝게 해드릴까요 화면 좀 밝게 해드릴게요 화면 자 어떠세요 됐어요? 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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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는 여기에서 퇴로거든요 얘가 내가 얘를 덮치면은 얘가 일로 빠져 그때 딱 박스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거지 이를 돌아가면 얘가 아마 여기 있을거야 이걸 먹고 있을거야 이거를 이걸 만약 안 먹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걸 나한테 양보한거야 그렇게 봐도 돼 바로 가져와서 먹어 이거 카종 갔나보다 이 자식 이 자식 아 야 노나먹자 그렇지 야 캬마스업 400 내가 그냥 갈 줄 알고 절대 이대로 못 가지 내가 그냥 갈 줄 알고 막 먹었구나 먹었어 야 이거 봐봐 오케이 대박이야 미리 누구지 애니 자 애니 어딨는지 보자 오케이 따로 깨서 먹었습니다 그래 블루 먹을 때 방심해서는 안 돼 리슨이 올 수도 있어 방심하지 말자 이거 와딩 하나 해놔 강닭 쓰지마 혹시 몰라 좋아 2하나 올리고 리슨 몇 레벨이야 2레벨 리슨 레벨 개낮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얘 저기 있다 여기 봤어 방금 역갱 갖고 오죠 이쪽으로 아마 올 거야 일단 여기다 박스 하나 깔아놔 혹시 정글을 먹는다면 얜 여길 먹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갱을 간다 리슨이 그리고 역갱을 이리로 가면 와 온다 온다 야스오 모르는 척 하셈 리슨 이미 제가 잡음 오케이 오케이 대박 이제 설계할 수 있어 바로 여기서 어머 샷코다 샷코다 아 뭐야 야 왜 절로 점했어 아아 내 박스 아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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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죽어 실패했군요 실패했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오케이 지금의 뼈아픈 실수를 지침서삼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녹음돼있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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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아니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떠올리지마 잊어버려 와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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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거야 잊어버려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거야 그렇다 제이스 가서 킬이나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레진을 못 잡은게 여기서 치유가 되겠지 들어와라 들어와라 제이스 오케이 이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온다 이 빠진 캐넨은 이빨 빠진 소랑이 같은거에요 이제 들어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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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개굿 꽤 굿 개굿 개굿이라 그러면 자칫 방심을 하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세 명 있어 이런 세상에 리신이 이리 오고 있다 먹고 도망가야지 혹시 Q를 써서 올 수도 있어 아 아 내꺼 아 말이 C가 됐다 자 간다 오케이 빨리 레벨업 해야돼 근데 CS를 조금 섭취해야겠다 야쏘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내가 CS를 보듬어줘야지 막타만 먹어야겠다 가만히 막타만 먹어야지 됐어 이제 미드의 주인이 돌아왔다 아 저도 못 먹지 어차피 타이밍 되지 아 되네 해물이 방송을 무슨 실력 보러 오는 애들 많네 저 실력 방송이에요 지금 지금 오랜만에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썩내고 있는 거예요 됐어 안 먹어 리신이 알아서 먹겠지 에이 진짜 이 새끼들 아 나 이거 진짜 이게 경황치는 더럽게 앉으면서 공격력은 너무 세 근데 브리로 나를 다섯 명이서 쪼는데 브리로 나를 다섯 명이서 쪼는데 와 데미지 봐 개쩌다 데미지 개쩌다 프랑켄티버다 프랑켄티버 슈타임 노노 마나 없음 가지마 못잡아 못잡아 가지마 이걸로 타고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타야돼 빨리 불러먹고 도망가자 빨리 나와라 6초 5초 이선마 해야돼요 이선마 이선마가 세요 이선마 샷코는 이선마가 좋아요 제가 지금 이선마에서 잘 못가서 안좋아보이는거지 원래 샷코 이선마 사람들이 막 와 샷코 뭐야 왜이렇게 쎄 막 그래요 오케이 AP 샷코가 W 섬마 하고 그러는거지 이 AD 샷코는 이선마 하는게 맞아요 옛날얘기 해요 옛날얘기요 옛날얘기요 오케이 너프 먹어서 Q 3개에 얼리고 이선마에요 뭔 갸소리세요 네? Q 3개 찍고 이선마 하는거랑 그냥 이선마 하는거랑 뭐가 다르다고 뭔 갸소리세요 짱나나나 자 간다 좋아 좋아 자 이번 한번 또 따자 넌 죽었어 임마 제가 왔습니다 봐봐 마무리 해봐 아유 아유 저만 됐다 아아 가만 냅둬 가만 냅둬 아 핸값 챙겨야지 좋았다 다 챙겼다 좋아 집에 가자 이거 사는게 좋겠지 마법 부여 용사 오케이 어허 뭐야 왜 다 보더니 날 적으로 인식하는거 아니 갱좀 가야겠다 이 친구 많이 서운했구만 서운한 마음 투망으로 표현했네 가자 가자 제뿔 거인가라구요 뭔 갸소리세요 제가 라이트 합니까 왜 제뿔 거인갑니까 제가 저도 공격템 갈거라구요 아 크리티컬 오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애니는 내가 원컵 나서 애니는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어 애니 2템부터 오케이 이거 원컵 안난다 이거 한방 버틸 수 있다 어 뭐야 너네 왜 네마리만 남았니 내가 아까 안먹었나 아 실수했구나 아까 다 먹었어야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핑크카드 발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신이 티버! 와 무슨 티버가 뭐가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리신인줄 알아요 티버 주먹이었네 주먹 촉감이 비슷해 리신이랑 티버랑 투박한게 어? 우리팀 미쳐 날뛰고있다 짬프! 아 까비 꼬챙이가 됩니다 속도해장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티아메까라고 나는 티아메 보다는 저게 좋더라구 저 뭣이요 그거 공격속도 여깄다 스태틱이 좋더라구 간다 꼬꼬꼬! 야스오 좀 지켜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딜을 제외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 이 올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강철몸땡이에요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종이징몸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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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하나 더 올리고 이즈리얼이 1대1로 이길 만한데 많이 오케이 마무리하시구요 블루 먹었나? 아 이거 블루를 내가 아까 가정했어야 되는데 까비 자 이런 데다가 딱 심어줘야 되는데 까비 딱 심어줘야 되는데 까비 딱 심어줘야 되는데 까비 오우 자르반이다 야 이거 빠져 이거 나 찾고 진짜 했었는데 이즈리얼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벌이고 지금은 널 이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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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좋아 리즌을 완벽히 속여넘어갔습니다 오케이 이거 먹고 어 개많아요 아까 두개였는데 여섯개 됐어요 루홀린 별평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하나 더 올리고 가자 와 개많다 여기도 여섯개다 먹자 컷 아 아 개야 부리로 날 쫓는데 이 새끼새들이 아 피가 피가 다 달았어 아 이거 웬만해서는 칼날 부리는 먹어서는 안돼 종이 몸땡이로 먹기는 너무나 그들의 부리가 아파 기다려 블루를 먹어야 이 녀석이 갱을 가서 성공을 하지 좋았다 아 그렇지 자 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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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자 아 먹을게 너무 많아 세상에 지천에 깔렸어 먹을게 저 위에 포도 보이지 저것도 맛있다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나를 채워 이걸로 아 맛있다 좋아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하나 박아놓고 우리 이런건 빨리 써버려 저 팀이 못쓰게 으아아아 으아아아 자씨 오 갔다 집에 갔다 아 전멸 벗걸 아 아 아 천만 걸어라 아씨 아씨 마무리 좋아 깨구시구요 오케이 케넨 딜 넣으면서 틀이구요 케넨 아 구멍기 아 맞았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오 설마 아 까비 까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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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맞은거 진짜 아깝다 안맞았으면은 후힐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다음엔 맞지 말자 오 과연 블리츠가 케이틀린이 잡았다 와 애니부터 그렇지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지 그렇지 한걸음 걷다 죽었구만 그렇지 하지만 케이틀린이 걸었던 용기있는 한걸음이 우리 마음속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야 이거 개피아니야 제이스 와 대박 대박이다 한입초밥이다 제발 제발 자 간다 오오 하필하필하필하필필하필 왜 이렇게 죽을뻔 뭐해 너 왜 여기 있어 깜짝이야 어이 어 살았어 미숙한 플레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와딩하나 잡았다 대박 느려졌지? 전멸서? 그렇지? 여봐발발밀 밀자 친구야 이게 공포가 한방 살려줄거야 우리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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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젠장 이런 젠장 하지만 스태틱 탕검이 나왔어 샤크는 스태틱 탕검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지 하하하하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거 하나 가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망언형 계조 이거 있어야 돼 멀리서 시야를 한 번씩 봐야돼 오? 과연 오케이 어? 19분? 그래 뭐 레드 20분부터 주긴 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케이틀링이면 첫 레드도 줄 수 있지 침착해야 돼요 샤코는 심성이 차분한 사람들이 잘해요 제가 굉장히 차분한 편이거든요 저는 친구같이 여자친구를 뺏어갔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샤코는 딱 어울리는 딱 어울리는 챔피언이에요 오케이 아 친구가 여자친구 뺏어간 것 때문에 그래요? 실화 아니에요 가사에서 많이 봤어요 오케이 진짜 고양이커 루루 놔요 어? 블루 먹어야지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뭘인다고 지금은 어때 블루나무나무 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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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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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 thumbs up 블리스구나 내가 시선까지 끌게 애니님 할말이 있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애니님 애니님 전멸 쓰세요 애니님 애니님 할 말이 있어요 애니님 전멸을 쓰세요 애니님 안 된다 전멸 빼야 되는데 이걸로 애니는 전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랑 천재 차이거든요 전멸이 없으면 이니시에이팅을 변식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매우 안전해지죠 티아멜 까는 게 낫겠지 이거는 드락사를 가버릴까? 드락사라도 괜찮은데 아니야 티아멜 가자 가자 트위 욕심 내다가 세 번 죽네 미안하다 무슨 겸손한 말이야? 세상에 팔키라고 세 번밖에 안 죽었는데 와 역시 티아멜이야 칼날 부리도 이제 별것 아니구만 이거 쏠 용해야겠다 나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워 헷갈리게 해봐 헷갈리게 뭐가 놀 때니까 헷갈리게 우우 вопрос 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우 이러면 피 안 달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텀을 밀어주죠 시작컨은 운영이니까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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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 몇 억살 아님?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과학적인 관심이 많으세요? 다들 이제 야스오 하다가 과학에 관심 갖게 되시라고 아 뭐가 이렇게 날 물어 오우 자르마 났어 응? 저라고 집에 가지 않을까? 오케이 가 그렇지 대박 저 혹시 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아 뭐야 이거 아 일로 가면서 딱 굶고 리신이다 여기서 집에 가야지 리신 여기로 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집에 가면 안 마주치고 집에 갈 수 있죠 저 비전이 쓴다 이리로 짜아아아아아악 아 아 아 감이 좋은데 감이 좋아 감이 좋아 느낌 있는데 너 아 신발 하나 가야겠다 신발은 명석함의 아이온이의 장화 개멍청이 했어 장화의 힘이라도 빌려야겠어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이거 하나 사 좋아 가자 간다 아 여기 들어간 것까지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아 개 아깝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아 확인할 것 같아서 자꾸 확인할 것 같으니까 궁으로 도망간 척해서 시선을 끈 다음에 귀환하려고 했지 너무나 아까웠다 진짜 손에 땀을 쥐었다 안 맞아 이게 무슨 어우 어우 소름돋 제이스 때문에 그런거야 제이스 때문에 그런거야 오케이 쟤를 어떻게 하면 1대1로 이기지 스테락을 가면 이기나 이길 수 있다 와 14레벨 이거 이긴다 마나도 없어 거기다가 이거 이겼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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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깍 쏘겠지 소원 하겠지? 오케이 됐어 나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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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나한테 이쯤에서 이겼어 그럼 여기서 집에 가고 있을거야 안 보였어 아직 아직 얘만 보였어 난 안 보였어 여기서 날 노리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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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네 못살네 네 5감과 6감이 제이스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고 네 제아의 종소리 제아의 종소리 방송 보실까 우리 방송 오실까 하다가 제 방송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12시 되면 제아의 종소리 성대모사 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아의 종이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으로 왔어요 관리자님께서 니가 제아의 종이 돼달라고 오케이 어 핑크와드 대박 1차 게이득 봅니다 오 야 이거 레드 있는 거 아니야? 어 레드 없어 어 여기 있다 레이드 레드다 레드 제이스 홈레이드 간다 홈레이드 좀 제이스 어 가면 안 돼 어 시그웍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시그웍 오케이 어 시야 변신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인 안 가게 해야지 라인 안 가면 쟤네 못 밀어 오케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3차 못 가 맞지? 어 야 뭐 뭐 뭐 뭐 야 아우 얘는 이런 오 개피 너희는 죽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핑크와 오케이 일단 두꺼미 먹으면서 작전을 생각해 보자 야 야 강아 야야야 대박 타이밍 야야야 야야야 차압 막아줘 막아줘 땡겨 오 얘 얘 개좋아 얘 시켜서 지금 다 패고 있어 얘 대박이야 차 어허허허허헤 상타 오케이 워어어 막타 어디로 빠지고 이하이티보 여기서 연계기 대기 차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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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투명인데 딜이 왜 들어와 어? 엄청난 상성인데 이거랑 무대 가야돼 역시 막템은 무대지 무대 간다 치명타 몇이야? 30%? 오케이 무대 가면 데미지 찌린다 아아아아 노노노노노노 세라카 약간의 문빵템 있어야 돼 약간의 문빵템 없으면은 그건 너무나 허전한 일이야 아이고 트레이 송즈님 별풍선 200개로 통큰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해물이 이제 30살이라고 들었다 해물이 200살까지 살아라 하시며 별풍선 200개를 감사합니다 트레이 송즈님 별풍선 200개처럼 통큰팬 가입 48,677번째 통큰팬클럽 가입에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30초 남았어요 30초? 카운트 다운 하세요 제하의 종소리 쳐드릴게요 10초 남았어? 몇초? 몇초? 8 7 땡 땡 땡 땡 땡 도움worthy 빠른 땡 따sten 마이컴트 하나도 알아 웬만하면 하지 않던 그 리액션 그 리액션 하지만 오늘은 새해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 폭죽이 올라가는 높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모든 것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축하해요 바랍니다 아 베스킨 아제님께서 또다시 한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킨 아제님 벌금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불로 먹으면서 30살이 된 것을 곱씹게 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 바떡 밀어줘야겠다 감사합니다 베스킨 아제님 블루 데이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리 가자 일로 가자 왜 너네 개손해야 너네 지금 블루 저 뭐야 바론 가면 개손해야 너네 뱀비지마 무시하지마 나 차르만 온다 밑쪽으로 온다 난 군뱅이 같이 느려 좋아 가지마 어딜까 자식 아 아 아 오지마 안 돼 안 돼 아야 아하하하 리신이라니 하하하 리신만 아니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리신이라니 방심했군 방심은 죽음을 불러오지 어 새의 첫 죽음이야 그래 그럼 이제 첫 킬 도 한번 해봐야겠다 죽었다 복수해라 죽었다 복수해라 나의 복수를 나의 아들 딸들이여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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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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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궁극기야 주먹 주먹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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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를 땡겨라 그랩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굿 좋아 좋아 와 개의 기굴 있다 승리만이 우리에게 남은 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덴젤령님 어서오세요 덴젤령님 반갑습니다 덴젤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덴젤령님이 덴젤령님이 새해 이번 17년에 2017년에 이루고 싶은 토막하는 것들 모두 다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덴젤령님 나도 새해에는 와 카톡 마비야 어떻게 해 카톡 여러분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핸드폰이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죠 와 카톡 마비 됐어요 중 averaging 잠실 자주 잠실 열대일 저 아 세면대일 아 아 아 진짜 아 낮음 좀 그만 죽이세요 사망 전 확인할 거예요 저 복수합니다 애니 소각 648 붕괴 583 합 11 1, 1, 2, 2, 3, 1 어? 뭐야 이거 아, 1310 두배로 돌려준다 2602 두배로 돌려준다 두배로 돌려줘 나쁜 자식 내가 안 돌려줄 것 같아? 기다려라 거인의 학살자 다 죽인다 크건 작건 다 죽인다 간다 간다 1, 2, 3, 1이에요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산이 잘 되죠 하지만 저는 게임을 하면서 집중력이 다 게임에 몰려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간다 카톡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안해 잘 터져 내가 카톡을 안해 그러다가 맨날 카톡으로 연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할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을 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기 중3이었던 친구들은 또 고등학교 1학년 되시고 또 고3이었던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되시고 넥서스 빨리 밀자 하나만 밀으면 돼 좋아 아우 심리전이 대단한 친구야 아마 나를 안만났다면 한캐리 했을 친구라고 아우 야 왜 스테락이 제한테 발송됐냐 대박인데 이래서 스테락 가나 군신한테도 스테락이 발송되네 따로따로 그것도 데미지 질링 엄청 했어요 잘했죠 마무리 돼 오케이 오는거 아냐 오 들어갔나? 오 데미지 봐 개쩔어 내가 먹었어 내가 이거 없애줄게 케이틀린 안전하게 딜해 빠싱 좋아 틀리나 이거 밀자 몸빵해 레이디 퍼스트 니가 몸빵해 아씨 좋아 이즈류를 시체해서 와드가 자랐어요 좋아 와 새해 첫판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이번 연도는 여러분들 틀림없이 패배보다 승리가 승리가 많을 것임을 여기서 예감합니다 와 기운이 좋네요 와 거기다 승급적 자격 와 거기다 1승 상태로 와 대박이다 운이 트였다 운이 트였어 운이 트였어 이번 판 이번 연도 됐다 이번 연도 됐다 운이 트였어 운이 트였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아 여기다 쓰면 안되지 다 나갔구나 아 이거 아니고 어디다 쓰지 아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사 뭐라 하지 아 뭐라 아무거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즈리엘리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즈리엘리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2017년에 새해 막이 올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정말 이 정도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받아도 되냐 하나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들고 가기 힘든 정도로 주머니 꽉꽉 채우고 모든 주머니 다 채우는데 양손 가득 들고 귀에다가도 귀걸이 대신에 새해 복을 달았는데도 그래도 모자랄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말랑이 어서 오고 말랑이 새해 복 많이 받게 자네 아 말랑이 새해 복 많이 받아